그러니까 야당 의원님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 의원님들을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전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께서 화성 동탄에 가셨을 때에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김은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자료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분명히 했고 그것들을 다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쇼 행사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발언을 정지시켜주거나 발언을 정지시켜주거나 발언을 정지시켜주거나 수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니, 이대혜리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고 그때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네, 네.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의원님, 네, 네. 자, 이런, 잠깐만요. 김은혜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